영체 영체가 이 차에 탄 줄을 알건만은 그는 내가 여기 있는 줄을 모르렸다. 그러고 또 한 번 7, 8년 지나온 생각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한 번 쑥 나온다. 팔자 좋은 사람은 과거를 해상하는 일이 적대. 슬픈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기회만 있으면 그 슬픈 과거가 해상이 되는 것이라. 영체는 지금까지의 몇십 번 몇백 번이나 이 슬픈 과거를 해상하였으리요. 하도 여러 번 해상을 함으로 이제는 그 과거가 마치 1편의 소설과 같이 순서와 맥락이 정연하게 되어 어느 끝이나 한 끝을 당기면 전체가 실 풀리는 듯이 술술 풀려 나오게 되었다. 7, 8년간을 하루같이 일념의 형식을 그리고 삼화하다가 마침내 형식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려 한 것을 생각하며 형식의 생각이 더욱 새로워지고 정다워진다. 영체는 속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였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진다. 죽은 줄 알았던 나를 보면 형식도 응당 반가워하렸다. 만나서 속에 품었던 말이나 실컷 하여도 속이 시원하여 질 것 같다. 내가 왜 그때 형식을 찾아가서 나는 지금도록 당신을 사모하고 있었소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하였던고 나를 사랑해줄 터이요 아니할테요 하고 저편의 뜻을 아니 물어보았던고 이제 만나면 서슴치 않고 물어보리라. 영체는 당장이라도 형식의 탄 차실에 뛰어 건너가고 싶다. 영체의 가슴에는 정이 불길이 일어난다. 그러나 언니께 의논해보고 하고 꿀꺽 삼킨다. 이때 차가 수원역에 다다랐다. 바깥은 캄캄하게 어두웠다. 병욱이 선영을 데리고 돌아와서 자기의 곁에 앉히며 영체야 이이는 김선영 씨라는 인데 내 동창이다. 지금 미국 가는 길이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선영을 향하여 이이는 박영체인데 내 동생이요 하고 소개를 한다. 소개를 받은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숙인다. 선영은 박영체가 어떻게 동생인가 한다. 병욱은 영체와 선영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의 얼굴과 운명을 비교해 본다. 영체도 선영이가 형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선영도 물론 영체가 형식을 위하여 7, 8년간 고조를 지키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바치려 한 사람인 줄은 알 이치가 없다. 선영은 다만 형식이가 일찍 개월량이라는 계집과 추한 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니 이 박영체가 그 개월량인 줄을 물론 알 리가 없다. 세 처녀 사이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 서로 잘 공부를 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장차 힘을 합하여 조선 여자계를 개발할 것과 공부를 잘 하라면 미국을 가거나 일본에 유학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 영어와 독일어를 잘 배워야 할 것과 그 다음에는 병욱과 영체는 음악을 배울 터인데 선영은 아직 확실한 작정은 없으나 사범 학교에 입학하려 한다는 뜻을 말하고 서로 각각 크게 성공하기를 빌었다. 사실 내 모든 사람의 눈은 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세 조선 여자에게로 모였다. 선영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며 형식은 선영의 자리에 편 담요를 바로 잡아주며 그래 그 동행이 누굽대까? 박영체라는 인데 퍽 얌전한 사람이야여 병욱 씨가 자기 동생이라고 그럽대다. 형식은 숨이 막히고 몸이 떨리도록 놀랐다. 그래서 눈이 둥그레지며 에? 누구요? 하고 말이 다 굳어진다. 선영은 웬 샘을 모르고 이상한 듯이 형식의 얼굴을 보면서 박영체라고 그래요. 박영체? 박영체? 하고 한참은 말을 못한다. 그 뒤에 앉았던 우선도 벌떡 일어나며 음 누구? 박영체? 세 사람은 한참이나 벙어리와 같이 되었다. 우선이가 형식의 곁에 와 앉으며 이게 무슨 일이여? 그러면 살아있네 그려. 동성동명이란 말인가? 형식은 두 손으로 낯을 가리더니 아무려나 이런 기쁜 일이 없네 하기는 하면서도 속에는 여러 가지로 고통이 일어난다. 영체를 따라 평양까지 갔다가 죽고 산 것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뛰어와서 그 이튿날 바로 약혼을 하고 그 뒤로는 영체는 잊어버리고 지내온 자기는 마치 큰 죄를 범한 것 같다. 형식은 과연 무정하였다. 형식은 마땅히 그때 우선에게서 꾼 돈 5원을 가지고 평양으로 내려갔어야 할 것이다. 가서 시체를 찾아 힘 닿는 데까지 후하게 장례를 지내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 혼인을 하더라도 인정상 다만 1년이라도 지냈어야 할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7, 8년 고절을 지키다가 마침내 자기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목숨을 버린 영체를 위하여 마땅히 아프게 울어서 조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하였는가 영체가 세상에 없음에 잊어버리려 하던 자기의 제약은 영체가 살아있단 말을 들음에 칼날같이 날카롭게 형식의 가슴을 쑤신다. 형식은 이빨을 악물고 흑흑한다. 곁에 선영이가 앉은 것도 잊어버린 듯하다. 우선은 벌떡 일어나더니 저편으로 간다. 영체의 진부를 탐험코자 함이라. 무선이가 일어선 뒤에 선영은 웬일입니까? 박영채가 어떤 사람이야요? 한다. 그러나 대답이 없으므로 왜 박영채 씨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나요? 그래도 형식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이 없다. 선영은 형식의 숙인 머리를 보고 앉았더니 혼잣말 모양으로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잠잠한다. 얼마 있다가 형식은 고개를 들더니 내가 잘못하였어요. 내가 제인이에다. 큰 제인이에다. 하다가 말이 막힌다. 선영은 더욱 의아하여 눈띠가 자주 돌아간다. 형식은 말을 이어 벌써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없다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약해서 지금껏 잠잠고 있었어요. 박영채는 내 은인의 딸이에다. 어려서 그 부친과 오라비 두 사람은 애매한 죄로 옥중에서 죽고 영채는 그 부친을 구할 양으로 남에게 속아서 몸을 팔아 기생이 할 적에 선영은 에? 기생이 되어요? 하고 놀란다. 개월양이란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네, 기생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7년간 하고 말하기 어려운 듯이 한참 주저하다가 나를 의아여서 정절을 지켜왔어요. 물론 나도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죠. 그러다가 우연히 나 있는 데를 알고 찾아왔을 때다. 하고는 그 후에는 어떻게 말을 하여야 좋을는지 생각이 안이 난다. 선영은 아까 본 영채를 생각하고 그러면 그가 기생이 되어 7년간 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 사람인가 한다. 자기 생각에 개월양이라 하면 아주 요염하고 음탕한 계집으로 알았더니 이제 본 즉 영채는 자기와 다름없는 얌전한 처녀로다. 그러면 어찌하여 형식이가 영채를 버렸는가 하여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식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자살을 한다고 유서를 써놓고 평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도 곧 따라 내려갔지요. 했더니 부지 거쳐지요. 그래서 자기 말과 같이 대동강에 빠져 죽은 줄만 알았구려 했더니 그가 지금 살아서 우리와 같은 차에 있어구려 하고 슬픔을 표하는 듯이 머리를 두어 번 흔든다. 그러면 저 없대 평양 가셨던 일이 그 일이야여? 하고 선영은 정면으로 형식을 본다. 형식은 그 눈이 자기를 위협하는 듯하여 눈을 피하면서 네 하였다. 그러고 보면 영채가 죽었다 하는 날은 바로 형식과 자기가 혼인을 맺던 날이라. 선영은 지금까지 가슴속에 오던 의심 즉 형식은 개월량이라는 기생에게 미쳤더라는 의심은 풀렸으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괴로움이 가슴을 내려누름을 깨달았다. 자기 몸도 무슨 죄에 빠진 것 같고 자기 앞에는 알 수 없는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이 가로막힌 것 같다. 이때 우선이가 엄숙한 얼굴을 가지고 들어오며 일본말로 다시 닦아요 하고 형식의 곁에 앉으며 참 희한한 일일세 그래 가서 말해 보았나 아니 문에서 앉은 것이 보이되 아까 여기 왔더니 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하다가 선영이 곁에 앉은 것을 보고 말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 듯이 말을 뚝 그쳤다가 아무려나 아무려나 잘 되었네 지금 그 여학생과 같이 동경으로 가는 모양이니까 아마 공부하러 가는 게지 형식은 걸상의 몸을 기대고 하염없이 눈을 감는다 영채는 선영이 돌아간 뒤에 언니 웬일인지 나는 가슴이 몹시 설렙니다 왜? 이영식 씨란 말을 듣고 응 여태껏 잊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잊은 것이 아니하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숨어있던 모양이야여 그러다가 이영식 군 만세 라는 소리에 갑자기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진정치 아니해서 못 견디겠어 아니 그렇겠니 어쨌든 7,8년 동안이나 밤낮 생각하던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쉽게 잊겠니 이제 얼마 지나면 잊을 테지만은 잊어야 할까요? 그럼 어찌하고 안 잊으면 안이 될까요? 병욱은 물끄러미 영체를 보더니 영체의 곁에가 앉아서 한 팔로 영체의 허리를 안으며 형식 씨가 벌써 혼인을 하였다 지금 동부인하고 미국 가는 길이란다 에? 혼인? 하고 영체는 병욱의 팔을 잡는다 병욱은 위로하는 소리로 아까 여기 왔던 선영이라는 네가 그의 부인이란다 그러면 그때 벌써 약혼을 하였던가? 하고 지나간 일에 실망을 한다 자기의 지나간 생활이 더욱 슬퍼지고 원통하여진다 자기는 세상에 속아서 사나 마나한 생활을 해온 것 같고 지금껏 전력을 다하여 오던 것이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더구나 자기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형식을 생각하여 왔거늘 형식은 자기를 초계같이 밖에 아니 여기는 것 같다 언니 왜 그런지 원통한 생각이 나요 그러나 장래가 있지 않냐 하고 힘껏 영체를 안아준다 형식은 역시 영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이전에 보았던 영체의 얼굴은 다 잊어버린 듯하여 꼭 한번 새로이 보아야만 할 것 같다 꼭 죽은 줄 알았던 영체의 얼굴은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앞에 앉은 선영을 보며 차마 영체를 보러 갈 용기가 아닌한다 형식은 선영의 얼굴을 보았다 선영은 무슨 실망한 일이나 있는 듯이 반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았다 그러다가 이따금 형식을 슬쩍 보고는 불쾌한 듯이 도로 눈을 감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기도 한다 선영의 눈과 형식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형식의 몸에는 후끈후끈 하는 기운이 돈다 같은 차실에 있는 승객들은 대개 잠이 들었다 형식도 뒤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러고 아무 생각도 아니하리라 하는 듯이 한 번 몸을 흔들고 두 손을 마주잡아 배 위에 놓았다 그러나 형식의 마음은 형식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폭풍의 물결치는 바다와 같았다 영체는 꼭 죽었어야 할 것이다 살아 있더라도 자기가 몰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영과 약혼이 되기 전에 만났어야 할 것이다 약혼이 성립되고 미국을 미국을 향하고 떠나는 길에 만나게 한 것은 진실로 조물의 장난이다 형식은 결코 영체를 버리려 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오랫동안 영체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겸하여 다시 영체를 만날 때에는 영체에게 대한 애정이 유연히 솟아나서 속으로 영체와 혼인할 일과 혼인한 후에 즐거운 생각을 할 것과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 이상적으로 기를 것까지 생각하였고 또 영체가 기생인 줄 안 뒤에는 돈 천원을 얻지 못하여 종일 번민한 일도 있었다 만일 영체가 평양에만 가지 아니하였던 들 죽으러 가노라는 유언만 없었던 들 자기는 마땅히 영체와 일생을 같이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은사에게 대한 의리도 다하고 7-8년간 자기를 위하여 정절을 지켜온 영체에게 대한 의리도 다하였을 것이다 형식은 또 영체와 선영을 비교하여 본다 선영은 형식이가 일생에 처음 접한 젊은 여자요 또 선영의 자태는 누가 보아도 황홀할 만함으로 형식에게 극히 깊고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처음 젊은 여자를 접하여 보는 젊은 남자가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형식은 선영을 세상에 다시 없는 여자로 여겼다 다만 그 애모가 아름다울 뿐더러 그 정신까지도 애모와 같이 아름다울이라 하였다 형식은 선영을 대하여 본 첫날에 선영에게 여자에 관한 모든 아름다운 덕을 붙였다 선영은 형식의 눈에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이렇게 강한 인상을 얻은 그날 저녁에 다시 영체를 보았다 영체의 애모도 물론 아름다웠다 공평한 눈으로 보건돼 영체의 얼굴이 차라리 선영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영을 천하제일로 확신한 형식은 영체를 제2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선영은 부귀한 집 딸로서 완전한 교육을 받은 자여 영체는 그동안 어떻게 굴려 다녔는지 모르는 계집이라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형식에게는 영체는 앞만 해도 선영과 평등으로 보이지를 아니하였다 다만 선영은 자기의 힘에 미치지 못할 달 속의 개수나무 까지요 영체는 자기가 꺾으려면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매화 가지였다 그러므로 형식이가 제1로 생각한 선영을 버리고 제2로 생각하는 영체를 취하려 하였던 것이라 그러다가 영체가 대동강에 빠지고 게다가 김장로가 혼인을 청함해 형식은 별로 주저암도 없이 약혼을 하하였고 또 슬퍼암도 없이 영체를 잊어버리려 하였던 것이다 형식은 선영에게 대하여서나 영체에 대하여서나 아직 참된 사랑을 가져보지 못하였다 대개 형식의 사랑은 아직도 애모의 사랑이었다 형식은 선영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선영의 성격은 한 땀도 몰랐다 선영이가 냉정한 이지적 인물인지 또는 열렬한 정적 인물인지 그의 성벽이 어떠하며 기호가 어떠한지 그의 장처가 무엇이며 단처가 무엇인지 또는 그와 자기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하며 어떤 점에서 서로 모순하는지 따라서 그의 성격과 재능이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사랑한 것이라 그의 사랑은 아직 진화를 지나지 못한 원시적 사랑이었다 마치 어린애끼리 서로 정이 들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오 또는 아직 운명하지 못한 민족들이 다만 고운 얼굴만 보고 곧 사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사랑이었다 다만 한가지 다름이 있다 하면 문명치 못한 민족의 사랑은 곧 유격을 의미하되 형식의 사랑에는 정신적 분자가 많았을 뿐이다 그러니 형식은 다만 정신적 사랑이라는 이름만 알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진정한 사랑은 피차해 정신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줄을 몰랐다 형식의 사랑은 실로 낡은 시대 자각 없는 시대에서 새 시대 자각 있는 대로 올마 가려는 과도기의 청년 조선 청년 흔히 가지는 사랑이다 자기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 줄을 깨닫는다 하면 형식의 전도에는 대변동이 일어나지 아니지 못할 것이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형식에게는 지나간 한 달 동안에 행하여 온 일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떠나온다 김장로 부부는 자기와 영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앞만 해도 신용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한 번 자기가 영체와의 관계를 이야기한 끝에 김장로가 웃으며 남자가 한두 번 그러기도 예사지 하였다 형식은 더 발명하려고도 아니하였으나 자기의 인격을 신용하여 주지 않는 것은 얼만큼 불쾌하게 여겼다 그 후부터 형식은 장로 부처를 대하면 한껏 둔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형식의 생각에 장로 부처는 자기가 선형의 배필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듯 하였다 처음에는 자기를 지극히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성이 많은 줄로 알았다가 기생과 가까이 하며 기생을 따라 평양까지 갔단 말을 들으며 형식은 갑자기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듯 하였다 그 사건 하나로 자기의 가치를 정하려 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될 수만 있으면 형식과의 약혼을 파악했으나 한 번 약속한 것을 체면상 깨뜨릴 수가 없다 만일 형식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선형의 팔자로다 형식의 보기에 장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하였다 더구나 미국으로서 돌아온 하이칼라 청년 하나가 선형에게 마음을 두어 백방으로 운동한 것과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사이에 나서서 일변 형식을 헐어 그 약혼을 깨뜨리게 하고 일변 그 청년의 재산이 있는 것과 영어 잘하는 것과 미국 유학한 것을 칭찬하여 선형과의 혼인을 이루게 하려고 운동하던 줄을 안다 그때 장로 부처가 열의 여섯이나 그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과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선형의 태도가 더욱 냉담하여지고 이따금 근심하는 빚까지도 있던 것을 안다 그 중에도 장로의 부인은 웬일인지 형식에게 대하여 불쾌한 생각이 나서 가장 미국서 온 청년과 혼인하기를 주창한 것과 그러나 장로의 양반인 것과 장로인 체면이 마침내 이 일을 반대한 것을 안다 거의 십여일 동안이나 형식은 김 장로의 집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안다 그때의 형식도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연애 삼사일간 일절 장로의 집에 가지를 안이하였다 그러고 집에 꽉 들어 박혀서 분노함과 부끄러움으로 혼자 괴로워하였다 하루는 형식이가 오늘은 내가 먼저 약혼을 거절하고 말리다 하고 옷을 입고 나가려 할 적에 선영이가 처음 찾아와 은근하게 어디가 편치 아니하셔요 하고 그 뒤에는 순해가 과일 광주리를 들고 들어왔다 아마 병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의문을 온 모양이었다 그러나 선영은 어저께 여행권이 나왔어요 하고 기뻐하는 빛조차 보였다 형식은 그만 모든 분노가 다 풀리고 아니올시다 몸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선영과 순해는 물끄러미 형식을 보았다 선영도 물론 자기 집에 일어난 문제를 안다 부모가 형식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것도 안다 자기도 기실 형식에게 대하여 좋은 감정을 아니 가졌다 그러나 부모 간에 형식을 미워하는 빛이 보이고 형식도 그 눈치를 아는 지 삼사일 동안이나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며 형식에게 대하여 일종 동정이 생기고 정다운 듯한 생각이 났다 그래서 순하를 데리고 형식을 찾아온 것이라 그때에는 선영의 마음에는 형식이가 극히 사랑스러웠다 형식도 선영의 눈에서 그러한 빛을 보고 더할 수 없이 기뻤다 그러나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뛰어들어 건져주겠다는 생각이 나는 것과 같은 동정이라 잠시 효력이 있으되 올해는 가지 못하는 동정이라 부부간의 사랑은 이래서는 아니된다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 저 사람이 행복하여 나도 행복된다 저 사람과 나와는 한 몸이다 이러한 사랑이라 야 한다 선영의 형식에게 대한 사랑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대한 동정과 비슷한 것이었다 형식은 이렇게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여도 어떤 정도까지는 선영의 마음속을 짐작하였다 그러나 형식에게는 선영은 없지 못할 사람이었다 형식의 생각에 자기의 전 일생은 오직 선영의 위에 달린 듯 하였다 선영이가 서로 자기들어 보기 싫다 가거라 하더라도 또는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로 차더라도 불가불 선영의 치맛자락에 메어 달려야 하겠다 김장로의 집에 가기가 불쾌하고 선영을 대하기가 불쾌하다 하더라도 그 불쾌한 것이 오히려 아주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실망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나았다 전신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팔이나 한 다리를 베어내는 것이 나았다 이렇게 이렇게 형식은 그동안 괴로운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떠나기 한 2-3일 전부터 장로 부처의 형식에게 대한 태도는 극히 친절하게 변하였고 선영도 더욱 은근하게 가깝게 굴었다 형식은 겉정의 반복에 믿을 수 없음을 의심하면서도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다 더구나 떠나기 전날 장로 부처가 자기와 선영을 불러놓고 자기네 두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올린 뒤에 연해 너희 둘이라 하여 가며 여러가지로 훈계를 할 때에는 형식은 세상에 나와서 처음 보는 기쁨을 깨달았다 너희 둘이라는 말이 자기와 사랑하는 선영과를 한몸을 만드는 듯 하였다 그때에는 선영도 형식을 슬쩍 보고 쌍끗 웃었다 내 사람은 이 순간이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였다 형식은 이제부터는 자기 앞에는 오직 행복이 웃는 줄로만 생각하였다 아까 남대문에서 떠날 때에도 여러 친구가 작별을 아껴 할 때에 자기는 오직 기쁘기만 하였다 희경 일파가 여러 송병객 뒤에서 서로 물끄러미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미상불 가슴이 뿌듯함을 깨달았으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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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곁에선 선영을 볼 때에 모든 슬픔이 다 쓰러졌다 이제부터 자기는 선영으로 더불어 이만열리나 되는 지구 저쪽 반대편에 가서 4,5년 동안 즐겁게 공부를 마치고 그때야말로 만인 화놀이의 선영과 팔을 걷고 남대문으로 돌아오리라 그 때에는 지금 여기 섰는 여러 사람들이 오늘보다 감정으로 더 축하하고 더 공경하는 감정으로 자기를 맞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비로소 서울이 그립고 남대문이 정답게 생각되었다 남대문은 오직 행복된 자기를 보내고 맞아주기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듯 하였다 이내 차장의 호각이 울고 만세 소리가 들릴 때의 형식의 감정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선영은 여자라 비록 신식 여자로 아무리 공명심과 허영심이 많아서 미국으로 유학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 동무들이 차차 차창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가슴에 고였던 눈물이 이 시에 폭 쏟아져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울며 걸상에 쓰러졌다 형식은 처음에는 가만가만이 선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 일어나시오 눈물 씻고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만 할 처지가 아니라 하여 한참 주저하다가 한 팔을 선영의 가슴 밑으로 넣어 안아 일으켰다 형식의 팔에 닿는 선영의 살은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선영도 형식의 하는 대로 일어나면서 잠깐 형식의 손을 쥐었다 그리고 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요 외국사람들이 웃겠습니다 하고 웃는다 그 눈물로 붉게 된 눈과 뺨이 더 곱게 보였다 내지 사람들은 과연 웃었다 우선은 형식의 뒷자리에 앉아서 빙글에 웃으며 자기 곁에서 일어나는 형식과 선영의 말을 들어가며 신문을 보고 앉았더니 고개를 돌리며 여보게 큰일 났네 그려 한다 형식은 선영만 바라보고 우선은 잊어버리고 앉았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며 응? 왜? 하 그렇게 놀랄 것은 없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일경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금방 낙동강은 십여척의 중수가 되었다고 어디? 하고 우선에 들었던 신문을 받아보더니 그럼 철로가 불통하지는 아니할까? 선영도 눈이 둥그레진다 우선은 글쎄 비를 아끼고 아끼고 하더니 하면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휘휘 둘러본다 황혼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되 하늘은 온통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선득선득한 바람에 이따금 굵은 빗방울이 섞여 떨어진다 다른 승객들은 신문을 보고는 철로끼리 상할 것을 근심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은 형식이나 선영에게는 별로 중대한 일은 아니었다 철로끼리 상하면 여관에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이러한 때에 병욱이가 선영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선영이가 병욱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선영이가 돌아오고 형식이가 선영에게 병웅의 동행에 어떠한 사람이던가 를 묻고 선영에게는 무슨 특별한 뜻이 담긴 것 같이 들렸다 실로 선영은 지금까지 마음이 불쾌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원량이라는 기생인가 죽었다더니 그것은 거짓말인가 속에는 별별 흉악한 깨를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저렇게 얌전을 빼는가 사람 좋은 병욱이가 고곳의 깨에 넘지나 아니하였는가 오늘 형식과 자기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이 차를 골라탄 것이나 아닌가 혹 형식이가 아직도 영체를 잊지 못하여 남모르게 영체에게 떠나는 날을 알려 미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보려는 깨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선영은 일종 투기가 일어나서 픽 고개를 돌린다 형식은 선영의 불쾌한 낯빛을 잊고 보고 섰더니 변명하는 듯이 그래도 한 차에 탄 줄을 알고야 어떻게 모르는 채 하겠어요 하고 다시 앉아서 선영의 대답을 기다린다 선영은 말없이 앉았다가 웃으며 글쎄 가보세요 누가 가시지를 말랍니까 끝에 끝에 말은 말은 없어도 좋은 말이다 형식은 고개를 숙이고 우트커니 앉았더니 벌떡 일어서며 그러면 갔다 오겠소 하고 우선 덜어 가서 영채씨 좀 보고 오겠네 응 가보게 그러고 내가 무난하더라고 그러게 하고 슬쩍 선영을 본다 우선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장차 어찌 될른고 하여본다 영채를 보고 와서는 우선의 속도 아주 편치는 못하였다 더구나 영채가 죽으려던 뜻을 변한 동기가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가 알고 싶었다 그 전에는 한 미인으로 우선이가 영채를 자랑하였지만은 영채가 형식을 위하여 지금토록 정절을 지켜온 것과 청량이 사건으로 위하여 죽을 결심을 한 것을 보고는 영채를 색과 재와 덕이 겸비한 이상적 여자로 사랑하게 되었다 만일 형식을 위한 우정이 아니었던들 어떤 정도까지나 열광하였을 는지도 모를 것이다 자기가 미치게 사랑하던 개월 개월 형식을 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켜오는 박영채인 줄을 알 때 우선은 미상불 창자를 끊는 듯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우정을 중히 여기고 협기 있기로 자임하는 우선은 힘껏 자기의 정을 누르고 형식과 영채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기로 하였다 만일 영채가 형식의 아내가 되면 자기는 친구의 부인으로 일생을 접할지니 그것만 하여도 자기에게는 행복이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채가 그 슬픈 유서를 써두고 평양으로 내려감을 볼 때 우선은 깊은 슬픔과 실망을 깨달았다 비록 안여자에게 마음을 아니 움직이기로 이상을 삼는 우선도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일시도 영채를 잊어본 일이 없었다 우선의 일기를 뒤져보면 치침 전에 반드시 영채를 생각하는 단율 한 수씩을 지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것이다 그러다가 죽은 줄 알았던 영채가 살아서 같은 열차에 타고 있는 줄 알고 보니 우선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도 자연한 일이라 게다가 형식이가 아름다운 선형으로 더불어 아름다운 약속을 맺어가지고 아름다운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을 보며 더욱 부러운 생각이 난다 우선은 벌써 아들을 형제로 넘어 낳고 삼십이 다 된 자기의 아내가 행주 치마를 두르고 어린애의 기저귀를 빠는 모양을 생각해 본다 그는 치고 아내의 방에 들어갔다 이러는 동안에 아들 또 나고 딸도 나고 지압 이라 부르고 아내라 불렀다 십년 동안을 살아오면서도 서로 저편의 속을 모르고 알아보려고도 아니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실로 신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선은 이는 면할 수 없는 천명으로 알 뿐이요 일찍이 관계를 벗어나려고도 하여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라는 것은 대체 이러한 것이니 집에다 먹여두어 아이나 낳게 하고 이따금 가보아 죽이나 하면 그만이라 한다 그러나 아내에게서 못 얻는 재미는 기생에서 얻으면 그만이라 한다 세상에 기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실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형식과 서로 대하면 이 문제로 흔히 다투었다 형식은 엄정한 일부일부주의를 고집하고 우선은 첩을 얻던지 기생 오입을 하는 것은 결코 남자의 잘못하는 일이 아니라 한다 과연 우선으로 보면 첩이나 기생이 아니고는 오랜 일생을 지낼 것 같지 아니하다 우선의 일부 다처주의나 형식의 일부 일부주의가 반면은 각각 이전 조선 도덕과 서양 예수교 도덕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반면은 확실히 각각 자기 내의 경우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에게 만일 영체를 주고 영체가 우선을 사랑하여 준다 하면 우선은 그날부터라도 기생집에 가기를 그칠 것이다 이러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선은 형식의 경우가 지극히 불었고 자기의 처지가 지극히 불쌍해 보였다 자기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도 하고 싶고 외국에 유람도 하고 싶었다 기생을 데리고 노는 것도 좋지만은 기생에게는 무엇인지 모르되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기생이 자기에게 친절한 모양을 보이고 또 기생이 비록 자기의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구석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부족한 점은 결코 작은 점이 아니여 큰 점이었다 그것은 아마 첫째 정신상으로 서로 합하고 엉키는 맛이 없는 것과 또 사랑의 제일 힘있는 요소인 내 것이라는 자신이 없는 까닭이다 돈을 많이 내어서 기생을 빼어나면 내 것이 되기는 되지만은 암만해도 정신적 융합은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애모의 사랑은 였다 그러므로 얼른 식는다 정신적 사랑은 깊다 그러므로 오래간다 그러나 애모만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의 사랑이요 정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귀신의 사랑이다 육체와 정신이 한데 합한 사랑이라야 마치 우주와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깊고 봄날과 같이 조화과 무궁한 사랑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말은 아니 하지만은 속으로는 밤낮 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마치 금과 같고 옷과 같아서 천에 한 사람 십년 백년에 한 사람도 있을 듯 말듯 하다 그래서 여자는 춘향을 부러워하고 남자는 이도령을 부러워한다 자기네 자기네가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며 소설이나 연극이나 시에서 그것을 보고 좋아서 웃고 울고 한다 조선선은 천지개벽 이래로 오직 춘향 이도령의 사랑이 있었을 뿐이다 저마다 춘향이 되려 하고 이도령이 되려 하건만은 다 그 곁에도 가보지 못하고 말았다 조선의 흉악한 혼인제도는 수백년 내 사랑의 가슴속에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온 사랑의 시를 다 말려 죽이고 말았다 우선도 그 희생자의 하나이다 이러한 우선이가 형식과 선형을 눈앞에 두고 또 그립던 영체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기관차에 끌려가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자연한 일이다 또 영체는 이미 기생도 아니요 겸하여 형식의 아내도 아니라 오직 한 처녀다 하고 우선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생각이 번개같이 가슴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선은 형식의 간 뒤를 따라 다음 차실문 밖에서 가서 바람을 쏘며가며 가만히 엿본다 형식은 영체의 곁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병욱도 이따금 말참례를 한다 세 사람의 얼굴은 아주 엄숙하다 우선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형식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뒷짐을 찌고 기대어서 쿵쿵 찻바퀴 굴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한다 선영을 보내고 병욱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영체는 병욱의 손을 잡아 앉히며 그래 어때요 하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질문을 한다 병욱은 무엇이 어째 형식시라는 니가 잘 차리고 시침있다고 앉았더구나 우리 오빠를 안다고 동경가서 같이 있었노라고 영체는 부지불가게 한숨을 지운다 왜 형식시가 그리우냐 아직도 단념이 안되는 게로구나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왜 휘하고 한숨을 쉬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병욱의 무릎을 치며 웃는다 그래도 아주 마음이 편치는 않을걸 하고 병욱도 웃는다 영체는 한참 생각하더니 병욱의 손을 꼭 치며 참 그래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웃으며 어째 마음이 좀 불쾌한 듯 해요 하고 얼굴이 빨개진다 병욱은 근 십년 기생으로 있던 계집애가 어떻게 이처럼 규문 속에서 자라난 처녀와 같은가 하고 속으로 감탄하였다 그러고 지금 영체의 감상이 어떠한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 불쾌하다니 어떻게 불쾌하냐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류광을 부리지 말고 바로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내 만나는 거 사줄게 하고 둘이 다 웃는다 영체가 이영식씨가 참 무정한 사랑같이 생각이 되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러 갔다면 좀 찾아라도 볼 것인데 어느새 혼인을 해가지고 하다가 병욱의 무릎에 자기의 이마를 대고 비비며 아이고 언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해요 병욱은 영체의 머리와 목과 등을 만져주며 어린이에게 하는 듯이 말하면 어떠냐 자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알겠죠 알테지 지금 선영이가 왔다 가서 내 말을 했을 테니까 알면 어떠냐 어떻게야 어떻겠소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다면 아마 놀랄테지 실컷 놀라 싸지 아마 가슴이 뜨끔하리라 그렇게 적막할 때가 왜 있겠니 만일 저편에서 나를 찾아오면 어찌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왜 무슨 원수가 있담 원수는 아니지만 어째 어째 분이 난단 말이냐 두 사람은 한참 잠자코 마주보더니 언니 언니가 나를 살려준 것이 잘못이야 나는 그때 꼭 죽었어야 할 터인데 그때 죽었으면 벌써 다 썩어졌겠지 뼈만 하나씩 하나씩 여기저기 흩어졌겠지 그때 죽었어야 해 하고 후회하는 듯이 고개를 조악한다 병욱은 영체의 낯빛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영체의 두 팔을 잡으며 예 영체야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이제 나하고 둘이 가서 음악 잘 배워가지고 둘이서 아메리카로 구라파로 돌아다니면서 실컷 구경하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로 음악을 세우고 재미있게 살 터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하고 영체를 잡아 흔든다 영체는 멀거니 병욱의 눈을 보고 앉았더니 눈에서 눈물이 쑥 나오며 아니하여 나는 살 사람이 아니하여 죽어야 할 사람 이아요 가만히 지나간 일생을 생각해보니까 안만해도 나는 살려고 난 것 같지를 아니에요 아버지와 두 오라버니는 옥중에서 죽고 그것도 7,8년 고생이 모두 속절없이 하고 흑흑 느낀다 예 글쎄 웬일이냐 곧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다가 아니 왜 갑자기 야단이냐 내가 그렇게 그러면 이 언니는 어쩌게 자 울지 마라 암만 생각해보아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면 너는 아직도 이영식 씨를 못 잊는 게로구나 내가 그때의 날더러 실상은 이영식 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아니요 다만 그 일만 아니하여 이 세상이 내 원수가 아니하여 내 부모를 빼앗고 내 형제를 빼앗고 내 어린 몸을 실컷 희롱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내 정절을 내 정절을 빼앗고 그러고는 일생에 생각하던 사람은 아란 것도 아니하고 이렇게 구태 나를 없애고 말려는 세상에 내가 구태에 붙어있으면 무엇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세상을 미워하지요 세상이 나를 싫다 하면 나도 세상을 버리고 달아나지요 하늘로 올라가지요 하는 울음 섞인 말에 병옥도 부지불가게 눈물이 흘렀다 그러니까 말이다 그만치 세상한테 빼앗겼으니까 또 세상에 좀 찾아가져야지 내 것을 주기만 하고 말아 내가 20년이나 고생을 했으니까 그 값을 받아야 하지 아니하겠니 값이 무슨 값이요 하루라도 더 살아있으면 더 빼앗길 뿐이지 아니다 왜 그래 이제부터는 찾는다 아직도 전정이 구말린데 왜 어느새 실망을 한단 말이냐 살 수 있는 대로 힘껏 살아서 찾을 수 있는 대로 찾아야지 사업으로 찾고 행복으로 찾고 왜 찾을 것을 찾지도 않고 죽어 행복 행복 내게 행복이 올까요 이 세상이 내게 다 행복을 줄까요 하고 병욱의 눈물 흐르는 눈을 본다 병욱은 수건으로 영체의 눈물을 씻어주면서 예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여기겠다 울지 말아라 이 세상이 왜 행복을 안이죠 아니 죽어든 내라지 내라도 아니 죽어든 억지로 빼앗지 빼앗아도 아니 죽어든 원수라도 갚지 또 생각을 해봐라 이 세상에 너와 같이 서름을 당하는 사람이 너뿐이겠니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수수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안된 살아의 제도를 고쳐서 우리 자손들이야 행복을 얻고 살게 해야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그런데 만일 내가 제 고상을 못 이겨서 죽고 만다 하면 이것은 내가 우리 자손에게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하자 하고 일어서서 하얀 두릉이를 내린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지 왜 못해 하느님이 큰 일꾼을 만들 양으로 내게 초년 고락을 주었구나 자 우리 둘이 아니 있니 그까짓 이영식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자 자 먹자 하고 빨갛게 익은 딸기를 내어놓고 먼저 자기가 하나를 먹는다 입에 넣고 씹으니 하얀 이빨에 핏핏같은 물이 든다 이것은 어저께 아침 곁에 병국의 부인과 셋이 그 모카밭에 가서 송별 연삼아 수박을 따먹으면서 따모은 것이라 두 사람의 눈앞에는 황주 병욱의 집 광경이 얼른 지나간다 영체도 울어야 쓸데없음을 알고 눈물을 거둔다 또 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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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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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터져오게 슬프다가도 병국의 말을 한마디 들으면 그만 스르르 풀리고 만다 영체는 병국이가 남자같이 활발하면서도 속에는 뜨겁고 예민한 정이 있음과 또 자기를 위로할 때에는 진정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 되어서 하는 줄을 잘 안다. 만일 영체가 자살을 하려고 물가에 섰거나 칼을 들고 섰다가는 병욱의 말소리만 들리면 얼른 언니 하고 따라갈 것이다. 영체가 보기에 병욱은 언니라기보다 어머니라 함이 적당할 듯 하였다. 그러나 20년 생활이 한데 뭉쳐된 영체의 슬픔이 다만 병욱의 그 말만으로는 아주 다 쓰러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친절한 병욱에게 대하여 미안한 듯하여 영체도 딸기를 먹는다. 빨간 딸기가 두 처녀의 고운 입술로 들어가서는 하얀 이빨을 빨갛게 물들곤 한다. 차창에는 비가 뿌려서 눈물같은 물방울이 떼구루 굴러내리다가는 다른 물방울과 한데 합하여 흘러내린다. 차가 흔들리는 대로 떨리는 전등가에는 하루살이 등속이 떼를 지어 모여 들어간다. 두 처녀의 입술과 손가락 끝이 딸김물에 불그레 하여졌을 때 형식이가 영체 씨 하고 두 사람 앞에 와 섰다. 형식은 얼마 전에 이 차실에 들어와서 바로 영체의 곁으로 오려다가 영체가 우는 듯한 모양을 보고 영체 앉은 걸상에서 선엇 건너있는 빈 걸상에 앉아서 가만히 두 사람의 말을 엿들었다. 차파끼 소리에 자세히 들리지는 아니하나 이따금 이따금 한마디씩 두마디씩 들리는 말을 주워 모으면 대강 뜻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러고 형식은 영체에게 대하여 죄송한 마음과 자기에게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여 영체에게 정성껏 사죄를 하리라 하였다. 영체와 병욱은 놀라서 일어선다. 두 사람은 일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영체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형식은 고개를 숙였다. 병욱이가 오지 고개를 들고 형식에게 앉으시오 한다. 형식은 앉는다. 예 앉으려무나 하고 병욱의 말에 영체도 앉는다. 그러나 고개는 여전히 돌렸다. 형식은 마치 무슨 무서운 것이나 대한듯이 몸에 소름이 쭉 끼친다. 영체의 뒷모양이 자기를 내려누르고 위협하는 듯하다. 대동강에 빠져 죽은 영체의 넋이 지금 자기 앞에 나서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금시에 영체가 휙 돌아서며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흘겨보고 입에 가득한 뜨거운 피를 자기에게다가 확 뿌리며 이 무정한 놈아 영원히 저주를 받아라 하고 달겨들 것만 같다. 왜 그때 평양 갔던 길에 더 수탐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던가 왜 그때 우선에게서 돈 5원을 구워가지고 즉시 평양으로 내려가지를 아니하였던가 하여도 본다. 이제 영체가 고개를 돌리면 어찌하나 아니 왔다면 좋겠다 하여도 본다. 이때 자 딸기 잡수시오 천만의 말씀이 올시다. 제가 철없이 찾아가서 공연한 걱정을 끼쳤습니다. 또 죽지도 못하는 것을 죽는다고 해서 얼마나 노심을 하셨겠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인다. 병욱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한다. 형식은 차마 더 영체에게 말이 나오지 아니하므로 병욱떨어. 그런데 대관절 어찌 된 일이오일까 이전부터 영체시를 아셨어요? 병욱은 형식을 보고 웃는다. 그 웃음이 형식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준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이 생각된다. 아니 올시다. 제가 방학에 집으로 오는 길에서 차 속에서 만났어요. 형식은 눈이 둥그레짐에 영체를 한 번 보고 다시 병욱을 향하여 그러면 영체시가 평양 가는 길에? 예 하고 만다. 형식은 더 알고 싶었다. 영체가 어찌하여 죽을 결심을 풀었으며 어찌하여 동경으로 가게 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병욱은 고개를 기울여서 영체에 돌아앉은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그래서 죽기는 왜 죽는단 말이냐 즐거운 인생을 하루라도 오래 살지 못하여 걱정인데 왜 구태질에 죽으려 하느냐고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가 천하 사람의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하고는 주저하는 듯이 형식을 바라보다가 또 웃으면서 또 일생에 생각하고 사모하던 사람에도 버림을 받았지만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형식의 가슴은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병욱은 형식의 낯빛이 변하여짐을 보고 말을 끊었다가 그래서 지금토록 내 일생은 눈물과 원망의 일생이지만은 이제부터 내 앞에 넓고 즐거운 장래가 있지 아니하냐 하고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렸지요. 참 감사합니다. 아시덕에 나도 제가 얼만큼 가벼워진 듯합니다. 저는 꼭 영체시께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이때 병욱과 영체는 속으로 흠 한다. 그래 즉시 평양 경찰서에 전보를 놓고 다음번 차로 평양으로 내려갔지요. 여기 와서 형식은 자기의 변명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 기쁘다 하는 생각이 난다 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정거장에 나가서 수탐을 하여 보았지만은 알 수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알만한 집에도 가 물어보고 또 박선생 묘소에도 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생각을 하며 문득 말을 그치고 고개를 숙인다. 그때 북망산까지 가보고 대동강가로 다만 한두 시간만이라도 시체를 찾아보았더면 좋았을 뻔 하였다 하는 생각이 난다. 병욱은 한참 듣더니 네 아마 그러하셨겠지요. 그러면 시체를 찾으시느라고 꽤 애를 쓰셨겠네. 형식은 이 계집애가 꽤 사람을 골린다 하였다. 과연 형식의 등에는 땀이 흘렀다. 영체는 형식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러고 형식에게 대하여 원통한 듯하던 마음이 얼만큼 풀린다. 그러나 형식이가 즉시 자기의 뒤를 따라 평양으로 내려온 것과 열심으로 자기의 시체를 찾아준 고마움도 자기가 죽은 지 한 달이 못하여 선형과 혼인을 하여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눌려버리고 만다. 영체의 생각에는 형식 한 사람이 정다운 애인도 되고 박정한 남군도 되어 보인다. 그러나 만사가 이미 다 지나갔으니 이제 와서 한탄하면 무엇하고 분풀이를 하면 무엇하랴. 차라리 웃는 낯으로 형식을 대하여 저 편의 마음이나 기쁘게 하여 춤이 좋으리라 하는 생각도 난다. 그러나 마음을 좀 돌리기는 돌렸으나 그래도 아주 웃는 얼굴을 보여 형식에게 안심을 주고 싶지는 아니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황주 가서 곧 편지를 드리려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 잠깐 살아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무엇하랴. 차라리 죽는 줄로 믿고 계시는 것이 도리어 안심이 되실 듯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보면 아니 알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요 하고 영체도 과히 말하였다는 생각이 나서 웃는다. 그러면 어찌해서 엽서 한 장도 아니 주셨단 말씀이요 하고 형식은 붕괴한 구조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십니까. 형식은 진실로 이 말을 듣고 영체를 원망하였다. 만일 영체가 엽서 한 장만 하였으면 자기는 마땅히 당장 영체를 찾아가서 영체의 손을 잡았을 것 같다. 병욱과 영체는 형식에 붕괴하여 하는 얼굴을 본다. 더구나 영체는 형식에게 대하여 불안한 생각이 나서. 그러나 저는 제가 살아있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도리어 선생님께 부질없는 근심을 끼칠 줄로 알았어요. 만일 제가 선생의 몸에 누가 되어서 명예를 상한다든지 하면 도리어 선생을 우애하는 도리가 아니겠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또 영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형식이 영체의 하는 말을 듣다가 눈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디까지든지 자기를 위하여 주는 영체의 심정이 더욱 감사하게 생각된다. 죽으려 한 것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줄을 알리지 아니한 것도 자기를 위하여 한 것임을 생각하며 자기의 영체에 대한 태도의 너무 무정함이 후회된다. 마주 앉은 눈물 흘리는 영체를 보고 또 저편 차실에 앉은 선영을 생각하며 형식의 마음은 자멋 산란하다. 세 사람 사이에는 한참 말이 없고 기차는 어느 철교를 건너느라고 요란한 소리를 낸다. 창에 뿌리는 빛발과 흘러가는 물소리는 큰 비가 아직 계속하는 줄을 알게 한다. 홍수가 아니 나려는지 형식은 부글부글 끓는 머리를 가지고 영체의 차실에서 나왔다. 우선이가 지켜섰다가 형식이의 어깨를 툭 치며 영체시가 울대그려 형식은 우선의 손을 잡으며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왜? 무슨 일이 났나? 영체시가 바가지를 긁던가 보려 아니야. 그렇게 농담으로 들을 것이 아닐세 참 어쩌면 좋아 아따 걱정도 많기도 많아 부산 가서 배 타고 마관 가서 차 타고 행빈 가서 배 타고 상왕 가서 내리고 하면 그만이지 걱정이 무슨 걱정이요? 형식은 원망스러이 우선의 얼굴을 보고 서서 웃은 생각을 하더니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야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일이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자네 지금 정신이 혼란되었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 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영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악했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면 어쩔 터인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 참 자네는 어린애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그려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하나 또 영채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피차에 공부나 잘해서 장래에 서로 형제 삼아서 진에게 그려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퉁 하고 때린다 팔에 붉은 헝겊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영은 좋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린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영이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영을 대하면 선영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영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 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며 선영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영을 보면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영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여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 아무렇게 해서라도 어떠한 표준을 세워서라도 형식은 선영과 영채 양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하겠다 오래 생각한 후에 형식은 이러한 결론에 달하였다 자기가 선영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뿌리 깊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는 선영의 얼굴이 어여쁜 것과 태도가 얌전한 것과 학교에서 우등한 것과 부자여 양반집 딸인 것밖에 아무것도 선영에게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아직도 약혼한 지금까지도 선영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 물론 선영도 자기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 서로 이해함이 없이 참 사랑이 성립될 수 있을까 내 영혼은 과연 선영을 요구하고 선영의 영혼은 과연 나를 요구하는가 서로 만날 때 영혼과 영혼이 마주 합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 합하였는가 이러니 폐지하면 자기와 선영 사이에는 과연 칼로 끊지 못하고 불러도 끊지 못할 사랑의 사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함의 형식은 실망함을 금치 못한다 자기는 비록 선영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선영은 결코 자기에게 영혼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도 주지 아니하였다 어찌 생각하면 선영에게는 자기에게 줄 영혼과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부모의 명령과 세상의 도덕에 눌려 할 일 없이 자기를 따라오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일찍 선영이가 자기 입으로 네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대답이 과연 자각 있게 나온 대답일까 그러면 자기가 선영에게 대한 사랑은 즉 항용 사나이들이 고운 기생 같은 여성의 색에 취하여 하는 사랑과 다름이 있을까 자기의 사랑은 과연 문명의 세례를 받은 전인격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은 결코 지금까지 장난으로 선영을 사랑한 것도 아니여 유격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의 동포가 사랑을 장난으로 여기고 희롱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는다 자기의 일시 정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이성을 사랑한다 함은 큰 제약으로 여긴다 그는 사랑이란 것은 인류의 모든 정신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오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좋게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영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일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오던 사업이 일조의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이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여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예람된 일인 줄로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애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린인 채 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에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조선의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모른다 조선의 과거를 알려면 우선 역사보는 인식을 길러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현재를 알려면 우선 현대의 문명을 이해하고 세계의 대사를 살펴서 사회와 문명을 이해할 만한 안식을 기른 뒤에 조선의 모든 현재 상태를 주미리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에 나갈 방향을 알려면 그 과거와 현재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야 할 것이다 옳다 내가 지금껏 생각하여 오던 바 주장하여 오던 바는 모두 다 어린애 어린 수작이라 더구나 나는 인생을 모른다 내게 무슨 인생에 지식이 있는가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는 서로 알지 못한다 하여도 적더라도 현재의 내가 세상에 처하여 갈 인생과는 있어야 할 것이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할 만한 무슨 표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그것이 있는가 나는 과연 자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형식은 자기의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듯하다 형식은 눈을 떠서 선영을 본다 선영은 여전히 가만히 앉았다 형식은 또 생각한다 나는 선영을 어리고 자각 없는 어린애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 보니 선영이나 자기나 다 같은 어린애다 조상적부터 전하여 오는 사상의 전통은 다 잃어버리고 혼돈한 애국 사상 속에서 아직 자기네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택할 줄 몰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오라비와 누이의 표준도 서지 못하고 민족의 이상도 서지 못한 세상에 인도하는 자도 없이 내어던짐이 된 오라비와 누이 이것이 자기와 선영의 모양인 듯하다 그러고 형식은 다시 눈을 떠서 선영을 보며 선영은 잠이 들었는지 입을 반쯤 열고 가슴이 들먹들먹한다 형식은 참지 못하여 무릎 위에 힘없이 놓인 선영의 손에 입을 대었다 형식의 생각에 선영은 자기의 아내라기보다 같이 손을 끌고 길을 찾아가는 부모 잃은 누이라는 생각이 난다 옳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배우러 간다 내나 내나 다 어린애임으로 멀리 멀리 문명한 나라로 배우러 간다 형식은 저편 차에 있는 영체와 병욱을 생각한다 불쌍한 처녀들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세 처녀가 다같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다워진다 형식의 상상은 더욱 날개를 펴서 이희경 1파를 생각하고 경성학교 학생 전체를 생각하고 또 서울 장안길에서 보던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는 남녀 학생들과 무수한 어린아이들을 생각한다 그네들이 모두 다 자기와 같이 장차 나갈 길을 부르짖어 구하는 듯하며 그네들이 다 자기의 형이요 동생이요 누이들인 것 같이 정답게 생각된다 형식은 마음속으로 커다란 팔을 벌려 그 어린 동생들을 한 팔에 안아본다 형식의 생각에 자기와 선영과 또 병욱과 영체가 그 밖에 누군지 모르나 잘 배우려 하는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이 조선에 돌아오면 조선은 하루 이틀 동안에 갑자기 새 조선이 될 듯이 생각한다 그러고 아까 슬픔을 잊어버리고 혼자 빙글에 웃으며 잠이 들었다 그러나 선영의 가슴은 그렇게 평안하지 아니하였다 형식이가 영체를 찾아가고 없는 동안에 더욱 마음이 산란하게 되었다 영체가 이 차에 탔단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는 형식의 모양을 보며 앞만 해도 형식의 마음에는 자기보다도 영체가 더 사랑스러운 같이 보인다 서로 형식의 말과 같이 영체가 죽은 줄을 믿고 자기와 약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의 가슴 속에는 영체의 기억이 깊이 깊이 틀어박혀서 자기는 용납할 곳이 없는 것 같다 영체가 없으므로 부득히 자기를 사랑하려 하다가 이제 영체가 살아난 줄을 알메 다시 영체에게 대한 애정이 일어나는 것 같다 자기는 형식에게 대하여 임시로 영체에 대신을 하여준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 불쾌하여 진다 옳지 영체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였지 하고 선영은 얼굴을 찌푸린다 그러면 나는 이 형식의 놀이개가 되었던가 하고 한참 몸을 흔든다 옳지 아마 형식이가 미국 유학에 탐을 내어서 나와 약혼을 한 개다 하고 벌떡 일어선다 아 나는 남의 첩이 된 셈이로구나 하고 주먹을 불끈 친다 형식을 정직한 사람으로 믿었던 것이 후회도 난다 나를 사랑하시오 할 때 아니요 나는 당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아니하오 하고 슬쩍 돌아서지 못한 것도 분하고 형식이가 손을 잡을 때 순순히 잡힌 것도 분하고 모든 것이 다 분하여 진다 선영은 다시 펄쩍 주저앉으며 아 내가 그러한 사람을 따라 미국을 가느나 하고 방금 울음이 터질 듯이 코를 실록실록 하기도 한다 형식이가 속으로 자기와 영체를 비교할 것을 생각해 본다 영체는 참 곱다 그리고 영리하고 다정하게 생겼다 선영도 자기가 친히 거울을 대하거나 남의 칭찬하는 말을 들어 자기의 얼굴이 어여쁘고 태도가 얌전한 줄을 안다 그 중에도 자기의 맑은 눈이 여러 사람의 칭찬을 받는 줄도 안다 그러므로 선영은 자기와 연치가 비슷한 여자를 볼 때 반드시 그 여자를 자세히 보고 또 속으로 자기의 얼굴과 비교해 보는 버릇이 있다 아까도 영체를 보고 곧 자기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다 그때 선영은 매우 영체를 곱게 보았다 친해두고 싶은 사람이로군 하였다 그러나 알고 본 주 그는 다방골 기생이다 형식이가 자기의 얼굴과 더러운 기생의 얼굴을 비교할 것을 생각하며 더할 수 없이 괘씸하다 영체의 얼굴이 비록 곱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생의 얼굴이다 내 얼굴이 비록 영체의 것만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반집 처녀의 얼굴이다 어찌 감히 비기려 한다 형식의 끈끈한 것을 보건대 당당한 여학생인 자기보다도 아양을 떨고 간사를 부리는 영체를 곱게 볼 것 같다 영체가 무엇이냐 다방골 기생이 아니냐 하여 본다 형식이가 개월량이라는 기생과 좋아하다가 평양까지 따라갔다는 말을 들을 때 형식을 조금 의심하게 되고 그 형식이가 자기더러 나를 사랑하시오? 하고 염치없는 소리를 물으며 나중에 자기의 손을 잡을 때 과연 기생집에나 다니던 버릇이로다 하였고 지금 와서 선영은 더욱 형식을 더럽게 본다 한참 악감정이 일어난 이 순간에 선영의 보기의 형식은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다 갖춘 사람 같다 아이 어찌해? 하고 화가 나는 듯이 선영은 고개를 짤레짤레 흔든다 자기의 앞에 형식의 빈자리에 헛개비 형식을 그려놓고 액 나를 속였구나 하고 두어 번 눈을 흘겨본다 그러고는 또 한 번 속에 불이 일어서 몸을 흔든다 선영은 아직 사람을 미워하여 본 적이 없었다 팔자 좋은 선영은 미워하려도 미워할 사람이 없었다 자기를 대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귀여워해주고 칭찬해 주었다 학교에서 몇 번 선생을 미워하여 본 적은 있었으나 아이고 미워 하고 얼굴을 찡글토록 누구를 미워할 기회는 없었다 형식은 선영에게 첫 번 미움을 받은 사람이다 형식의 얼굴이 눈앞에 보인다 그 얼굴이 어찌해 번질번질해 보이고 천해 보인다 선영은 그 얼굴을 안 입어보려고 눈을 두어 번 감았다 떴다 하며 손으로 땀에 촉촉하니 젖은 머리를 뻑뻑 긁었다 형식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영체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여 본다 싱긋싱긋 웃는 영체가 보인다 그 하얗고 동그레한 얼굴이 요물스럽게 보인다 무엇이 고아? 그 얼굴이 고아? 하고 발을 한 번 들었다 놓는다 그러고 그 요물스러운 영체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여가며 형식을 홀이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형식은 그 널짓한 입을 해 벌리고 흥흥하면서 징글징글한 웃음을 웃는다 아이고 꼴보기 싫어 하며 선영은 두 손길을 펴서 이마에 댄다 왜 사람이 아직 아니오누 하며 자리를 한 번 올마 앉는다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 하며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번 일어났다가 앉는다 형식이가 돌아오거든 실컷 분풀이를 하고 싶다 너희들끼리 더럽게 잘 놀아라 하고 침을 탁 뱉고 달아나고도 싶다 아이쿠 내 팔자야 하고 함부로 몸을 흔든다 한 번 더 어쩌면 좋아 하고 푹 쓰러져 운다 선영도 계집애다 질투와 울기를 이리 하며 배웠다 형식이가 영체한테 간지가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이나 된 것 같다 퍽도 오래 있는 것 같다 오래 있는 것 같을수록 선영의 마음이 더욱 산란하였다 선영은 지금까지 형식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 형식이가 퍽 자기를 사랑하여 주니 자기도 힘껏 형식을 사랑하여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다 아내 되어서는 지아비를 사랑하라 하였고 부모께서는 자기더러 이 형식의 아내가 되어라 하였으니 자기는 불가볼 형식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다 그러나 형식이가 자기더러 요구하는 그러한 사랑 손을 잡고 허리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사랑은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다른 여자가 형식을 안아준다 하면 자기의 생각이 어떠할까 하는 것은 생각하여 본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선영은 지금 자기가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선영도 식이라든지 질투라는 말은 안다 그러나 식이나 질투는 큰 제약이라 자기와 같은 예수도 잘 믿고 교육도 잘 받은 얌전한 아가씨가 가질 것은 아니라 한다 조물은 각 사람에게 사람으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그리하되 사람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책이나 말로서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험으로서 한다 조물은 말할 줄을 모르고 오직 실행할 줄만 아니까 그러한가 보다 선영의 인생의 학과는 이제부터 차차 중등과에 들려한다 사랑을 배우고 질투를 배우고 분노하기와 미워하기와 슬퍼하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사람이란 죽는 날까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니까 선영이가 졸업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 점으로 보면 영체나 형식은 선영보다 훨씬 상급생이다 그리고 병욱은 사람들이 조물을 흉내내어 또는 조물의 생각을 도적질하여 만들어 놓은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퍽 많이 배웠다 사람이란 이러한 과정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어른이 되어간다 즉 천진난만한 어린애의 아리따운 태도가 쓰러지고 깨도 있고 힘도 있고 고집도 있고 뜻도 있고 거짓말도 곧잘 하거니와 오른말도 힘있게 하는 소의 어른이 되어간다 정신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여지고 더욱 복잡하여진다 이러니 폐지하고 사람이 되는 것이라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선영은 아직 천진난만한 엊그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린애다 오늘에야 처음 사랑의 맛을 보았다 사랑의 불길에 질투의 물결에 비로소 쓴 것도 같고 단 것도 같은 인생의 맛을 보았다 옛말에 마마는 백골이라도 한 번은 한다는 셈으로 사람 되고는 한 번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는다 안이 받고 지났으면 개서 더한 행복도 없을 듯 하건만은 그렇거든 사람으로 안이 나는 게 좋다 다나 쓰나 면할 수는 없는 운명이다 우두를 놓으면 천연두를 벗어난다 아주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알터라도 경하게 앓는다 그러므로 근년에 와서는 누구든지 우두를 놓음에 그래서 별로 곰보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정신에도 마마가 있으니까 정신에도 천연두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실망 낙담 슬픔 괴율 간사 흉악 음란 행복 기쁨 성공 등 인생의 만만 현상은 다 일종 정신적 마마라 소의 약은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의 괴로워하는 양을 참아 보지 못하여 아무쪼록 그네로 하여금 일생의 이 마마를 겪지 않도록 하려하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지 못할 것이다 야매한 사람들이 마마의 귀신이 있는 줄로 믿는 것은 잘못이어나 이 정신적 마마야말로 귀신이 있어서 지키는 부모 몰래 그네의 사랑하는 자녀의 정신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자녀에게 인생의 모든 무섭고 더러운 방면을 감추려 함은 마치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독균이 있다 하여 자녀들을 방 안에 가두어두는 것과 같이 그리하여 바깥 독균 같은 공기에 익지 못한 자녀의 내장은 독균이 들어가자마자 곧 열이 나고 설사가 나서 죽어버린다 그러나 평생에 바깥 공기에 익어서 내장에 독균을 대항할 만한 힘을 기르면 여간한 독균이 들어오더라도 무섭지를 아니하다 한 번 우두로 앓는 사람은 천연도 균을 저항하는 힘이 있는 것과 같다 선영은 지금껏 방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공기 중에 독균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고 그는 우두도 놓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지금 질투라는 독균이 들어갔다 사랑이라는 독균이 들어갔다 그는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른다 그가 만일 종교나 문학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대강 배워 사랑이 무엇이며 질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연만은 선영은 처음 이렇게 무서운 변을 당하였다 선영은 얼마 울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고 지금 지나간 자기의 심리를 돌아보고 깜짝 놀라며 진저리를 쳤다 선영의 눈은 동그러진다 내가 어찌 되었는가 하고 한참 숨을 멈춘다 첫 번 지내보는 그 아픈 경험이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은 무서움을 준다 이게 무엇인가 하고 오싹오싹한 소름이 두어 번 전신으로 쭉쭉 지나간다 그러다가 멀거니 차시를 돌아보면서 퍽도 오래 있네 한다 선영은 몹시 무서운 생각이 난다 자기의 내장이 온통 빠지직 타는 듯하고 코로는 시커먼 불길이 활활 타오는 듯하다 시걸시걸 하는 자기의 숨소리가 마치 자기 곁에 어떤 커다란 마귀가 와서 후후 찬 입김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다 자기의 몸이 마치 성경을 배울 때 상상하던 컴컴한 지역 속으로 둥둥 떠 들어가는 것 같다 선영은 흑 하고 진저리를 치며 차실내 여기저기를 앉아 조는 사람들을 돌아본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무서운 마귀가 된 것 같다 그 사람의 얼굴들이 금시에 눈을 뚝 부릅뜨고 자기를 향하고 달려들 것 같다 아이고 무서워 하고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가리면 영체와 형식의 모양이 또 보인다 둘이 꼭 쓸어안고 뺨을 마주대고서 비웃는 얼굴로 자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그 곁에 섰다가 퇴 하고 침을 뱉으면 영체와 형식이가 갑자기 무서운 마귀가 되어서 응 하고 자기를 물어뜯는 것 같기도 하다 선영은 아이고 어머니 하고 푹 쓰러졌다 선영의 몸은 알 수 없는 무서움으로 들들 떨린다 선영은 얼른 하느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하느님 하느님 할 따름이여 다른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몇 번 하느님을 찾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았다 그만해도 얼만큼 무서운 생각이 없어지고 숨소리가 순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영은 곁에 그리스토가 와서 선 것을 상상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때 형식이가 우선으로 더불어 돌아왔고 또 선영의 손등에 입을 댄 것이라 선영은 그때 결코 잠이 든 것이 아니었다 형식이가 돌아오는 줄을 알면서도 일부러 눈을 뜨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형식의 입술이 자기의 손등에 댈 때에는 손등으로 형식의 면상을 딱 붙이고 싶도록 미웠다 이것이 다 기생과 하던 버릇이로구나 하였다 이러고는 선영도 잠이 들었다 휴왕하던 전등도 밤새도록 이 두 괴로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커다란 눈을 부릅던 시커먼 기관차는 캄캄한 밤과 내려 쏟는 비를 뚫고 별로 태우고 내리우는 사람도 없이 산구비를 돌고 굴을 통하여 여러가지 꿈을 꾸는 여러가지 사람을 싣고 나무로 나무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잠을 깬 것은 차가 삼량진역에 닿을 적이었다 시계의 짧은 침은 벌써 다섯시를 가리켰으나 하늘이 흐려 아직도 정거장의 등불이 반짝반짝한다 차장이 모자를 옆에 끼고 은근히 고개를 숙이더니 두 군데 선로가 파손되어 네 시간 후가 아니면 발차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 자다가 깬 사람들은 모두 눈을 비비며 응? 응? 하고 불평한 소리를 하다가 모두 짐을 꾸며 가지고 내린다 어떤 사람은 차창으로 내다보다가 저 물복에 물 좀 봐 하며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는 감탄을 바란다 비애투를 입은 역부들은 나는 상관없다 하는 듯이 시침이 떼고 슬근슬근 열차 곁으로 왔다갔다 한다 정거장은 무슨 큰일이나 났듯이 공연이 수선수선한다 형식은 우리도 내리지요 네 시간을 어떻게 차속에 있겠어요 하고 선영을 본다 선영은 형식의 입을 보고 어제저녁 자기의 손등에 대던 생각을 하고 속으로 우수화하면서 내리지요 하고 먼저 일어선다 형식은 가방과 담요들을 한 대 들고 앞서 내리고 선영은 형식의 보던 책과 자기의 손가방을 들고 형식의 뒤를 따라 내렸다 개찰구 곁에 갔을 적에 병욱이가 뛰어오며 네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내리셔요 하고 아침 인사를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웃는다 네 네 시간이나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여관에 들어 좀 쉬지요 물구경이나 하고요 그러면 저희도 내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셔요 하더니 저편으로 뛰어간다 형식과 선영의 눈도 그리로 향하였다 영체가 이 편으로 향한 차창에 서서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다 형식은 어찌하나 하고 선영은 요 조물이 하였다 병욱이가 뛰어가서 예 우리도 내리자 저희들도 내리시는데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영체도 형식과 선영을 보았다 그리고 얼른 고개를 움츠라 했다 병욱이가 앞서고 영체는 병욱의 뒤에 서서 병욱의 그늘에 자기의 몸을 감추려는 듯이 비실비실 형식의 곁으로 온다 병욱이가 실적 비껴 섬에 영체와 형식과는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었다 영체는 형식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음에 선영을 향하고 빙글에 웃으며 은근하게 인사를 하였다 선영도 웃으며 담내하였다 그러나 둘이 다 일시에 얼굴을 불켰다 네 사람은 열을 지어서 개찰구를 나섰다 일 없는 손님들은 네 사람의 행색을 유심히 보며 혹 웃기도 하고 수근수근하기도 한다 마치 형식이가 새 누이를 데리고 가는 것 같다 대합실에서 여관 하인에게 짐을 맡기고 네 사람은 그 하인의 뒤를 따라 나가다가 정거장 모퉁이에 서서 붉은 물이 굽실굽실하는 낙동강을 본다 2대 1 5t 5t 6t 6t